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We are one! 안녕하세요 XOKEY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Y 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Y 리더 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Y 망ме 채운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Y 막내 채운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Y DO입니다 안녕하세요 XOKEY 찬열입니다 El vest 성아 저희 첫 미니앨범 마마는요 총 6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그중에 저희 타이틀곡 마마는 그레고리 첸트와 저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강력한 저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곡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마 안무 중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후렴구에 마마 두 번을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손을 하늘로 올리고 입술을 닦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입니다 마마 안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레유 마마 마마 막내다운 귀여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열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제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은 눈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가려주세요 하나 둘 셋 저희 엑소케의 2012년 목표는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 엑소케를 알리고 그리고 연말에 신인상을 받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한국을 뛰어넘어 중국, 아시아, 세계 전 세계로 저희 엑소를 알리고 엑소 음악을 알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엑소케이었습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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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